네, 이제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또 만나러 갈 시간이죠. EBS2 투자증권에서 오셨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이 5분 남았네요. 8시 55분인데, 8시 때 지나가는 분들의 발걸음 속도와 8시 55분의 속도가 굉장히 차이 나네. 9시까지 출근하신 분들인데, 엄청 빨리빨리 가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치. 보통 무빙워크에서 이렇게 서 계시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엄청 걸어가시네요. 7시 때는 천천히 가시더니 직장의 어떤 한 반면을 보는 것 같네요. 이렇게 또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보는 것도 우리한테 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우리 시장 플레이어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보고 계시죠? 네,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떻게 리포트 하나 보고 넘어갈까요? 네, 요새 자동차가 되게 분위기가 좋은데 뉴스도 말레이시아 쪽에서도 어쨌든 공급 차질 완화된다는 뉴스도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의 김진우 애널리스트도 보고서를 써줬는데, 굉장히 이제 요새 어제도 그렇고 오늘 많은 자동차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이제 반도체 부족 이슈가 조금 이제 해소된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 다만 이제 3분기 실적은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안 좋다고. 왜냐하면 3분기에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정치가 많이 내려가 있고, 그래서 목표 주가를 낮춘 증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행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낮췄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단기 관전 포인트는 11월 특근 여부래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보통 특근을 많이 하거든요. 생산량 목표치에 미달하면.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11월부터 특근 재개를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를 맞춰야 되니까 부족한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 저기 다니시는 분들 분위기 좀 알려주세요. 인사팀에서 들었는데 특근 준비하라던데 그런 얘기 있으면 좀 쳐주세요. 저번 설문조사에서는 그런 거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뭐 특근 없고요. 좀 쉬는 분위기라고 한 2주 전에 그렇게 했었죠.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최근에 어쨌든 말레의 현지 공장도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현대기아는 뭐 이런 거랑 별개로 미국, 유럽에서 점유율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계속하고 있어서 펀드멘탈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사실 포드, GM 이런 거 다시 올랐더군요. 테슬라도 올랐고.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완성차, 부품회사들, 주가 흐름이 일단 이제 지난주 초반까지는 극도로 안 좋았는데 후반부터 장은 급나가는데 오히려 주가는 반등하는 그런 좀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한증권의 노동길 애널리스트가 이거 시왕인데 간단히만 그냥 말씀드리면 저가 매수는 좀 아픔을 수반한다라는 제목이고. 저가 매수는 아픔을 수반한다고요? 네. 공포에 사야 되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건데요. 아까 이제 이창훈 단장님 말씀대로 지금 온통 악재죠. 악재가 훨씬 많은 국면이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금리 상승, 공급망 차질, 재정정책 난항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다가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세도 약화됐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고. 또 거기다 수출은 견조한데 이제 주당 순이익 추정치 내년도. 이게 좀 하향되면서 좀 시장이 좀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최근에 이익 추정치 하향 속도는 조금 둔화됐대요. 하향 폭은. 그 점은 다행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의 재정정책이 좀 통과돼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3조 달러. 이게 되면 확실한 좀 호재다. 그래서 호재가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주가는 강하게 반등할 수 있고. 저평가된 건 자동차와 반도체다. 이렇게 좀 적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증시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한번. 우리 신랑 특근한다는데. 네? 그분만 야근하시는 거 아닌가? 아 그거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신랑 특근한다. 우리 신랑만 특근한다? 우리 신랑. 그 품문은 과연 어디서 할까요? 공장일까요? 모든 걸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고 그러지. 안다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은 일단 오늘 예상가는 마이너스 7포인트 정도. 오늘도 조금 하락하면서 일단 분위기는 좀 다운된 상태로 출발할 것 같고요. 특근 있나 봐 진짜. 제네시스 이 공장 다 구체적으로 쓰여. 그분들 다 동료들이 가는 생각 너무 봐. 그분들과 같은 편. 같이 서로서로 돕는 거예요. 믿어. 제네시스만 특근. 제네시스는 사실 요즘 뭐 잘나가지고요. 현대차 3, 4 공장. 그래요. 좋게 포장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할 건데 약보합 정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삼성자도 하이닉스도 일단 추가로 더 하락은 할 것 같은데. 미국의 마이크론이 좀 많이 빠졌지만 이제 DRAM 가격 전망이 하향되면서 빠졌는데. 어제 삼성자 하이닉스에 먼저 좀 선반영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반등이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요. 일단 시장은 지금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로 예상 그 효과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오늘도 출발이 좋습니다. 1% 정도 강세에 지금 출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아도 0.4% 정도 좀 상승하면서 좋은 출발 보였고. 반면에 좀 여전히 삼성자 하이닉스는 좀 마이너스권에 아직 머물러 있고. 어제 네이버 카카오가 좀 급락했는데 오늘은 0.23% 정도씩은 지금 반등하면서 출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급등하는 기업은 잘 보이진 않는데요. 일단 하나솔루션이 오늘도 좋은 게 미국의 태양광 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오늘도 좀 급등을 해서 하나솔루션이 어제 한 5% 오늘도 1% 정도 상승세로 지금 출발을 했고. 가운랜드가 1% 정도 올랐고. 두산중공업이 한 1% 오르는데 프랑스도 원전 확대를 좀 아까 뉴스 잠깐 보니까 원전 사용 확대를 좀 검토 중이라는 뉴스도 일부 있더라고요. 요새 워낙 천연가스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영향으로 원전지도 조금 일부 반등하는 것 같고요. 역시 업종으로는 자동차 섹터가 역시 오늘도 한국 시장에서는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는. 안 빠졌죠. 빠진 거 생각하면 뭐. 네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IT는 좀 안 좋은 게 방금도 아까 뉴스가 나왔는데 아이폰 천만 대 정도 주문을 줄일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애플에서. 왜냐하면 그 이유가 판매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반도체가 없대요. 지금 비메모리가 아이폰도. 자동차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천만 대 오더컷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급사이드의 어떤 병목 현상을 자동차가 먼저 겪었고. 네 먼저 겪었죠. 그 다음에 이제 IT 쪽이 형입니다. 아니 근데 그 휴대폰에 들어갈. 거기 들어가는 분은 삼성전자님 뭐 이런 데서 다 많이 들어가잖아요. 비메모리 쪽이 많죠. 그러니까 디렘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거기에 시스템 반도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AP도 시스템 반도체고 이미지 센서 다 비메모리 반도체 쪽인데. 아무튼 오늘 이제 그 이유로 인해가지고요. 오더컷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래서 오늘 좀 LG 이노텍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3%에. 카메라 안 사간다. 네 그래서 천만 대가 이제 줄어들어버리니까 부품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김대표님 말씀대로 자동차랑 똑같은 스토리예요.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IT 업종에. 이건 당연히 또 삼성전자한테도 좀 부정적인 게. 반도체 또 공급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약간은 좀 IT 업종 전체적으로는. 오늘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 반도체는 좀 풀렸는 모양이죠. 네. 말레이시아의 후공정 반도체 공정이 많은데. 가동률이 많이 올라왔대요. 실제로. 주가가 이제 그걸 알고 반응을 하는 거죠 벌써.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제일 세거든요. 1.7%를 반영을 하고 LG 이노텍이 제일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이런 간극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 IT 좀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결국 이 공급 이슈가 또 풀리면. 자동차처럼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코스피는 그런 상황에서 자동차나 경기 민감주 일부 올라가면서. 그래도 일단 주가지수는 오늘 플러스권 보이고 있습니다. 0.5포인트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은 강세 보이고 있고. 3포인트 정도 오르는데 아무래도 코스닥은 그 바이오 기업들 주가 흐름이 오늘 오랜만에 좀 괜찮아요. 괜찮고 게임주 또 2차전지 관련 기업들도 분위기 괜찮습니다. 요새 계속 좀 분위기 좋은데 그 기업들이 좀 강세 보이면서 대표 기업들 위주로 오늘 좀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의 분위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플 벤더 쪽은 조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고. 여전히 반도체 쪽은 아직 삼성인자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좀 쉽게 회복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IT가 부진한데도 증시가 좀 빨간색 좀 보이고 있어서 시장 흐름은 조금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 투자분들이 오늘도 좀 조금씩 사고 있고. 뭐 아직은 미미하지만요. 기관 투자들은 일단 연기금이 어제도 사다 말아버렸는데. 일단 오전엔 사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보통 스타일이 저렇게 어제 거의 엄청난 삼성인자 매도를 좀 해버렸는데. 8천억 정도를 전기전자를 팔았거든요. 연세적으로 파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한 번 팔면. 그래서 오늘도 거의 전기전자 위주로 벌써 400억 정도 매도를 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업종은 어디냐. 공급 이슈가 좀 풀려가고 있는 운수장비. 자동차 쪽입니다. 이쪽은 쌍끄리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좀 이렇게 갈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섹터 쪽으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 발전. 아마 프랑스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 테마주가 오늘 가장 좀 좋은 분위기고. 자동차 대표주가 그 뒤를 좀 따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미국 금리 부분 때문에 조금 빠졌던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카카오가 한 1.3% 오르면서 반등하고 있고. 미국에서 레저 업종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역시 한국도 카지노 여행주가 오늘은 좀 주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친환경주의 풍력 테마도 괜찮은 모습이고. 그다음에 완성차도 좋지만 역시 자동차 부품 업종 또 철강주 또 최근에 많이 빠졌던 음원 음반주 이쪽도 일부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기업은 일단 오늘은 반도체 대표주들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낙폭은 제한적인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마이너스권이라서 일단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아이폰 관련주 카메라 모델 다 이쪽이 아이폰 관련주네요. 섹터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쪽 섹터가 좀 하락을 주도하고 다른 기업들은 큰 변화 없이 견주한 모습이고요. 업종으로는 오늘 오랜만에 그래도 카카오뱅크가 1.4% 정도 오르다 보니까. 은행 업종이 코스피 전체 업종 중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일단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좀 반등해주면 지수가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워낙 지금 여전히 팔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뺀 거죠? 지수는 사실은요. 3%가 넘게 빠졌으니까요. 오늘 아침 장상황은 대략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다시 변화가 생기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증권사들 보고서 한번 봐야죠. 오늘 나온 보고서 중에서 눈에 떴던 게 NH투자증권의 정지훈 애널리스트인데 이분이 교육 업종에 대해서 장문의 보고서를 썼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력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교육주 투자를 꺼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긴 한데 그것보다는 뭔가 정책 변화가 있으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보자는 의견인 것 같아요. 정책 변화요? 네. 그러니까 K교육 사이클 대전환인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학력 인구는 당연히 축소는 되지만 교육도 K교육이었는데? K교육이라는 제목이 달려있어요. 그런데 이제 변화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콘텐츠가 이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초중생들은 사실 온라인보다는 좀 약간의 오프라인 학원 같은 데서 수업을 많이 받았는데 이쪽으로 대거 유입이 많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교육 업종한테 하나의 기회 요인이고 온라인이 이제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대입 정책이 지금 바뀌어서 10년 만에 이제 정시 비중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그때만 해도 거의 다 그냥 정시였잖아요. 수능 보고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수시가 훨씬 많거든요. 수시가 70%인가요? 네. 70%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정책이 좀 바뀌어서 정시 비중이 걸려요? 늘립니다. 그래서 2022학년 내년부터 30%로 정시가 늘어나고 이때는 100% 정시였네요. 그리고 내후년에 4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능을 봐야 돼요. 수능 시험을 봐야 되니까 여미사도 수능 출신입니까? 네. 저는 수능 수능이에요? 제가 이제 수능 1세대 수능 1세대? 처음 수능으로 바뀌었죠. 수능 9번 봤어요? 난 학력고사 다 알죠. 형님 학력고사인가? 수능 제가 수능 1세대입니다. 예비고사 아니라는 거지? 그때는 예비고사 그런 게 없었죠. 7, 9학번인가? 거기까지 예비고사는? 예비고사가 있고 본고사가 있어. 예비고사를 먼저 봐가지고 점수가 어느 정도 카트란이 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진짜 본고사 그게 아마 7, 8학번? 7, 9학번? 그때 이제 본고가 많이 좀 팔렸죠. 본고? 됐고요. 공고사 방송사고의 소유 중에서 조금 벗어났나 보다. 정프로 그래서 이게 이제 입시 제도가 바뀌니까 교육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능을 많이 볼수록 당연히 이런 학원 교육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10년 만에 EBS 연계율을 축소한 데 EBS 방송 있잖아요. 교육방송에서 그거 이제 나오는 문제집들도 있는데 거기서 출제가 많이 됐거든요. 수능 시험에. 그거 왜 줄여요? 근데 그거를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왜 EBS 비중을 줄이냐고요? EBS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변별력이 없나? 그 문제도 좀 제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너무 거기서 좀 독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영리인도 아닌데 뭐 독점하고 있다. 그럼 펭수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글로 갈까요 그냥? EBS 독점으로 가요? 아니 독점이라기보다는 또 사교육 열풍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기존에 70% 정도였는데 이걸 50%로 축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대체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EBS 외에. 이런 것들도 교육업체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이거는 저도 이제 보고서 보고 안 건데 고교 학점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제 2025년부터 고교생들도 이제 학점제를 해가지고 지금 목표대학에 맞춰서 설계를 한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수업을 듣는 거죠. 자율적으로 원하는 학교. 그러면 뭐 강북에 다니다가 강남 가서 들어도 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학교 내에서 아마. 원하는 과목을. 네. 우리는 저희는 그냥 정해져 있었잖아요. 모든 과목이 그냥 강제적으로. 근데 이거를 약간 대학처럼 좀 바꾸는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교육회사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 온라인 교육 확대 이런 것 때문에 교육업체들이 학력 인구 감소라는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좋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좀 자세한 건 한번 보고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육업체 중에 상장업체가 몇 개 없지 않아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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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스터디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대성도 있고 대성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되게 많습니다. 비상교육 YBM도 있잖아요. YBM 비상. 꽤 많아요. 민병철 아저씨도 있나요? 그건 없지. 민병철은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청담러닝 뭐 또 있고 아 많구나. 되게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몰랐어요. 정상 뭐도 있잖아. 정상 JLS 정상학원 정상 JLS 그것도 있지. 거기도 있고 거기는 이제 비정상은 아무도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교육업체가 좋은 여건들이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는 리포트가 있고요. 네.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의 이순영의 알러스트가 대만기업들 실적 코멘트를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IT 기업이 부진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결국은 스마트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성장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PC랑 노트북이 꺾인 건 다들 아는 사실인데 스마트폰 수요 회복이 나오면 IT 업종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게 안 보인대요. 아직까지 대만 업체들의 실적을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거 보실 때 IT를 갖고 계시는 분이면 대만에서라든가 아니면 특히 중국이 월마다 발표를 해요. 스마트폰 데이터 근데 여전히 좋지는 않지만 그게 터닝하는 모습이 나오면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한번 주목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 데이터? 네. 그게 아직까지는 되게 안 좋아요. 그거는 매월 계속해서 발표가 된다는 거죠? 어디서 확인하면 돼요? 그게 증권사에서 IT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 해주세요. 특히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김노커 애널리스트도 나오면 계속 적어주시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나오면 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벌써 이게 나오게 됐는데 MSCI 11월 반기 리뷰 예상 보고서가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유명가 애널리스트가 항상 많이 언급하시잖아요. 저 한번 모실 때 됐네. 그래서 이거는 유진투자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 뭐냐면 11월 반기 리뷰 11월 말에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11월 12일 종목 발표가 됩니다. 교체 종목 그래서 예상으로는 크래프톤 LNF FNF 카카오 게임즈 일진 머트리얼즈 이 기업들이 선상에 올라 있는데 최근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급락장에도 주가가 굉장히 다들 좋더라고요. 수급 이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도 FNF도 주가가 올랐고 LNF도 주가가 오르는 거 보면 수급 이슈도 모시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주주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기 리뷰 교체하잖아요. 3개월이 한 번씩 교체 들어가거든요. 그걸 미리 아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런데 그게 편입 조건이 있나봐요. 그때 유명가 연구 시총 비중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체크는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이 장이 조금 올랐네요. 상승 반전을 해주면서 코스피가 0.5% 정도 0.8 0.9 정도 네. 이게 다행인 다행인 게 사실은 삼성 이차 하이닉스 안 좋은데 자동차까지 망가져 버렸으면 더 데미지가 클 수 있는데 자동차가 좀 버텨준 게 힘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시장에 오늘 삼성전자 반등하면서 지수는 13포인트 정도 2930까지는 좀 회복이 됐는데 근데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게 외국인들의 시각이 정기전자를 너무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한 천억 정도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은 기관이 좀 방언을 해서 삼성전자도 낙폭은 오늘은 좀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내가 한 2, 3주 전인가? 장이 좀 조정국면인 보험주를 좀 보시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험주를 소폭 샀어요 근데 보험주가 빠지는 게 더 기분이 좋아 내가 있는데도 보험주가 빠지는 날 전체 장이 오르거든 전체 장이 빠질 때 보험주가 오르고 참 갖고 있는데도 그 감정이 묘하더라 아주 극히 일부 있으니까 보험주 하나 딱 넣어놨더니 보험주 오르는 건 보이지가 않고 다른 게 빠지는 게 보이니까 오늘도 딱 보면 여기에 보면 파란 게 딱 보험주가 딱 파란 게 있잖아 근데 마음이 전혀 아프지가 다행입니다 보험 다이어트는 인슈업과 함께 그거 어떻게 됐지? 요즘 광고가 없다 그러네 효과하셨나? 인슈업 인슈업입니다 여러분 무료 전화로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은 조금 지금 오늘 거의 보험업종 외에는 대부분 올라요 그러니까 오르긴 오릅니다 여기 보니까 다 빨간데 보험주 하나 딱 팔아 근데 마음이 슬프거나 뭐 이렇게 애석하거나 그런 게 없어 아 또 올레드 분위기인데 큰일이네 이거 정프로 올레드 아침 올레드에 또 아픈 추억이 있어갖고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그러고 있잖아 이런 건 좀 입지 마 파란 거 입고 와 정반구리라 입은 거예요 아 그런 거야? 정반구리 파란색 입으면 우리 시장은 올라가는 거죠 두그락톡톡한 거 입어 빨간색으로 자 어떻게든 뭐 그리고 오늘 그 증시 일정 좀 증시 일정 오늘 장중에 9월 중국 수출 데이터 발표되고요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연준의 FMC 의사로 공개되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개별기업이전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서 LG화학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LG화학과 LG전자가 어제 오르긴 했는데 정리만 해드리면 GM 볼트 리콜 사태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합의를 했고 충당금으로 1.4조 원 양사가 분담을 하기로 했어요 1.4조 원씩? 아니요 합쳐서 양사가 합쳐서 총 1.4조고 LG전자하고 LG엔솔 LG엔솔이 서로 양분해가지고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생산이 또 재개됐나 봐요 정상적으로 해서 오히려는 악재는 맞죠 악재는 맞는데 이게 악재가 이제 확인이 돼버리니까 주가는 오히려 좀 좋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M도 그럴 거야 뭐 물리긴 물려도 너 다시 이러면 또 끊는다 이런 얘기는 못 하겠지 왜냐하면 자기가 급하니까 바꾸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이미 공장도 짓고 있는데 아마 내가 볼 때 통화하면서 이랬을 거야 잘 좀 해줘 답답해 잘 좀 해줘 이렇게 해야지 뭐야 영어로 한번 해볼까 그런 건 안 했을 거야 일단 지금 속보 비슷하게 올라온 게 있는데요 미국 상원에 이어서 하원 또한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12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뭐 이런 소식이 좀 상원 됐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하원과요 하원 돈 문제는 이제 하원에서 저거 하니까 그런 뉴스가 예상은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만 그런 뉴스가 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잘만하구나 네 잘만해 오늘 아침 7시 40회 죽을라 그러더만 주식 뭐 그게 아니라 방송은 플랫아웃이지 이 비싼 걸 해놓고서 야 자식 갑자기 불이 나가 조명 나가니까 이게 우리의 미래인가 이렇게 컴컴한가 이런 생각 아 근데 그때부터 슈퍼셋이 터져가지고 네 아 내일모레 한 번 더 사고를 쳐야 이런 죄송합니다 오늘 다 그것만큼 계산해서 다 사회환원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분이 또 화환을 또 큰일 하나 보냈어 이게 근데 되게 분위기가 좋은 게 보통 이런 사고 나면 보통은 그러잖아요 방송사 같으면 전화해가지고 항의하시고 근데 확실히 3% 이게 구독자분들은 돈을 보내주세요 오히려 사고 난 돈 경료를 해주시니까 이렇게 급속으로 배달이 되나 바로 그 순간에 화환이 왔어 3%도 떡상 내 주식도 떡상 우린 깐부 아니가 깐부니까 가자 삼돌 엄마 아니 그 순간에 왔어 그래서 이게 슈퍼셋을 쏘기보다는 이게 낫겠다 싶었나 근데 그렇게 급속 배달이 되나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화환도 있으니까 또 분위기도 또 화사해지고요 네 자 또 뭐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자 우리 EBS 투자증권의 염수환 이사님 아 오늘 수요일 내일하고 모레 또 고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옵니다 오늘 저녁에 오시는군요 아 염수환님과 함께 아니 저녁에 저녁에 분위기가 어때요 이렇게 퇴근하는 분들 이렇게 너무 좋죠 많지 왜냐면 아침에는 이쪽으로 가셔 가셔 내 얼굴이 안 보여 그러니까 퇴근은 이쪽으로 하시잖아 저녁 때가 더 재밌겠어 저녁도 좋아요 그치? 네 분위기 좋습니다 아침에 이쪽으로 가시니까 이렇게 보시는데 저녁에 이리로 가시잖아요 자기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올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아침은 좀 급해 저분 뛰어가네 무빙워크에서 뛰시네 자 우리 여미산이 염블리님 그럼 오늘 저녁에 다시 저녁 방송에서 뵙도록 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비를게 물어 봐